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가짜 신분증 만드는데 3만원에서 5만원밖에 안 든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른바 위조민증입니다. 증을 위조해준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그 위조 신분증의 대가가 3만원에서 5만원이라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위조 신분증에 대한 부분들이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고 그리고 일반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금 SNS를 통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SNS를 통해서 흔하게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3만원에서 5만원이라고 한다면 청소년들도 사실 용돈을 모은다면 또 쉽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만 낸다고 한다면 위조된 신분증을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참 당국에서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진짜 이게 위조가 이렇게 쉽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업자들과 접촉을 해봤습니다. 바로 가짜 신분증 인증 사진을 보내주고요. 대면 거래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위조 신분증 이렇게 만들기가 쉽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가 등기고 스티커로 붙여서 하는 그 정도 수준이어서. 해보셨다는 건가요, 혹시? 형님 거 학생증 빌려가지고 당구장도 가보고 했지만 요즘은 너무 세상이 범죄에 우리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분증, 가짜 신분증을 통해서 술집을 간다거나 융업소에 들락달락하다가 나쁜 일이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은 법적으로 빨리 보완을 해서 엄벌에 처해야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문제가 그냥 미성년자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구장 차장님. 자영업자분들 경우에는 피해를 다 입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자정부 4.0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사람의 신분을 식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조 신분증은 그런 전자정부 4.0 시대를 역행하는 공권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아주 나쁜 범죄입니다. 저는 이 가짜 신분증이 저렇게 쉽게 만들어지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경각심을 가지고 수사 당국에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문제 지적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와서 음주가 허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거나 이런 것들이 적발돼서 폐업이나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완화해라.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 것 자체를 사실 미연에 다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부 조치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홍보찬원에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설포 변호사님. 이게 지금 무인 점포가 많아져서 더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는 성인 인정을 해야 하고 하니까 위조된 신분증 쓰기가 자유롭지는 않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위조 신분증이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과거에는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약이라든가 그런 게 접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사회가 바뀌어서 마약이 술집이나 유흥업소에 엄청 많은데 이런 데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거길 들락날락거리다 그런 데 휘말리게 되면 정말 국가적으로 큰 치명적인 타격이기 때문에 이런 거 법적으로 빨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약 언급해 주셨는데 신분증을 위조한 것이 미성년자의 문제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성인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게 이렇게 쉽다면 마약뿐 아니라 성범죄 같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일단 이 신분증을 위조한다는 것 자체가 공문서 위조로 굉장히 엄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분증 위조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아무래도 신분증을 위조해서 그 다음 단계의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범죄를 사전에 좀 차단하고 막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지금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어린 여성과 연애하기 위해서요. 신분증의 나이 그러니까 출생 용도를 3년 늦추는 그런 신분증 위조를 했던 범행이 적발이 됐고 집행유예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30대, 92년생 남성이었는데 95년생으로 출생일을 위조를 하고 어린 여성들과 좀 연애를 해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것이 만약에 이런 신분증 위조가 이렇게 적발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혹시 또 추후에 성범죄라든지 더 나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신분증 위조에 대한 행태들, 특히 SNS를 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재 위원님, 아까 정부 정책 홍보를 잠깐 해주셨는데 자영업자뿐 아니라 여러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특검과 같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민성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대화, 타협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엄벌주의가 답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이게 특히 또 성범죄나 마약 범죄로 연결됐을 때는 양형위원회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벌을 좀 과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논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알겠습니다. 가짜 신분증 판매 범죄가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는 130만 원의 가짜 면허증을 만들어준다. 이런 사기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경찰 단속도 불가능한 면허증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구재형 차장님. 이건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경찰 단속도 불가능한 신분증이 통용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신뢰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분증은 없습니다. 그런 가짜 신분증, 가짜 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에서 현재로서는 만들을 수도 없고 만들게 된다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경찰에서도 가짜 신분증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가짜 신분증 만들려고 마음도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